자상도 2560점에 높은 테란입니다 아 이게 이클릭스는 맨날 가스루시마에서 좀 지겨운데 이번판 생떡을 한번 해볼게요 이클릭스는 맨날 가스루시마에서 좀 지켜봅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약간 특이하게 12게이트 그리고 서치 또 가스는 14대 그리고 프로브 티브에서 스토 벨트 지워지자마자 코어 짓습니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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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두개 앞마당에 두개 붙이고 스토게이트 까지 지우고 그리고 프로브 2마리 찍고 블럭은 SC룰에 붙여넣습니다 스토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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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sweet 스토게이트 스토게이트 어? 사업 빠른거 이용해갖고 중간에 확 뚫고 나갑니다 중간에 확인되어가는지 중간에 확인되어가는지 자세한 기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넥서스 다시 재건설하고 이쯤에 멈춰서 질럭 먼저 들이됩니다 테랑 커맨드랑 타이밍 비슷하죠 게임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전혀 음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지키라 돼지 이거 공기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피클이라서 사실 캐리어 가는게 좋긴 한데 일단 마당가스도 늦게 팠고 그냥 4냉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상대의 참룡이 먹으러 나올 때 그냥 끊겠습니다 아 말도 안되는 일단 콜렌드 짓죠 일단 콜렌드 짓죠 냉 먹으려는 대신 내년 좌우 도오 이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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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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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